move to the next level 오른쪽으로 올게요 소라님부터 쓸게요 프레이 마인드 걸게요 마인드 걸었습니다 풀렸어요 풀렸어요 열심히 맞을게요 오른쪽에 탔어요 1분 남았어요 좀 천천히 맞을게요 네 2개 맞아놨습니다 1개 남았던 게 맞고 점벌을 깨야지 혹시 발 뺄 수도 있어가지고 점벌 해야 돼요 20초 남았어요 힐 체력도 10초 바로 5층으로 갑자기 갑니다 브레이크 켰어요 바인드 풀게요 바인드 풀었습니다 네 네 맞았어요 맞을게요 네 네 맞았어요 25초 넘었어요 힐요 존버할게요 존버할게요 그냥 왼쪽 두번째에서 딜할게요 왼쪽에서 딜할게요 왼쪽에서 딜할게요 왼쪽에서 딜할게요 많이 들었습니다 붙으셔야 될 때 아 아 아 아 아 렌드 풀었습니다 네 빛이에요 고건놀어요 맞을게요 맞는데 집중 부탁드려요 네 네 맞았습니다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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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cab 어 그냥 맞어야될 듯 p atau d 사이 superfic 이거 풀면 존버해야돼요 공쪽이 존버해요 SY Lady 인사 잠시만 아이잉 바로 풀게요 네 오른쪽 두 번째로 가게요 피하면서 딜 하셔야 될 듯 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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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구석으로 오시면 될 듯 오른쪽 구석으로 오시면 될 듯 파인드 맞습니다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실크하고 딱 하겠다 고금이 형 고금이 형 고금이 형 고금이 형 고금이 고금이 아이고 저 실크용 고금이 형 고금이 형 한 번 빠르게 맞을게요 될 듯 될 듯 제거 될 듯 40초 남았어요 이거 좀 애매할 듯 네 왼쪽 포로포로 포로 빨리 맞을게요 아닌데 풀렸어요 고거 날라가요 딜 넣으실 분 없고 아저씨 봐봐 아우 좋아 50 1730 1530 1520 네 맞아야 될 듯 최대한 맞습니다 앞자마자 제가 많이 남아가지고 초록초록 초록까지 못만놨죠 제가 못만놨죠 좀만 버티세요 한 대 더 맞으면 될 듯 왼쪽 좋았습니다 아 2층이네 1,3,2,2,2 1,3,2,2 1,3,2,2 1,3,2,2 바인드 20초 남았습니다 네 네 한 대 맞고 갈게요 왼쪽에 나왔어요 우측 오시면 될 듯 네 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풀고 오른쪽으로 올게요 네 바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인드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맞으면 된다 괜찮아요 1,3,2,2 라 그랬죠 지금 왼쪽에 1,3,2,2 봐봐 어 조심조심 맞을게요 맞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맞을게요 다 맞을게요 어 제거점은 저쪽으로 아 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올게요 오른쪽으로 바인드 넣을게요 바인드 넣었습니다 11분 40초 맞긴 맞을게요 11분 40초부터 살짝 안이 올 수도 있어 근데 빨리 맞을게요 그럼 이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네 좀 애매히 고칠게요 전부할게요 전부 어 안 넘어가는 것 같네요 좀 깨져요 10분 다행인데 10초 남았어요 맞고 갈게요 10분 네 바인드 갔습니다 바인드 갔습니다 바인드 갔습니다 어 안걸렸네 어 저 바인드 없어 바인드 걸었어요 다시 오케이 떨어지는거 조심하시네 조심하시면서 빨리 맞을게요 최대한 풀었습니다 그냥 며초라 그랬죠 그때? 안 맞아야 될 때 일단 안 맞아야 될 때 안 맞아야 될 때 어이구 4분 30초인데 2대 맞습니다 한 대 더 맞아야 될 때 제가 맞을게요 맞아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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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라이트 바인드 오면 바인드 걸겠습니다 네네 오 왔음 바인드 걸었습니다 꼬하세요 헉 파인트 c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